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국내를 한번 30년대 국내 상황 한번 볼텐데 자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국내 일제강점기 정책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들? 그렇죠. 바로 민족 말살 통치. 민족 말살 통치 그 시기였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어떻게 국내에서 말살되는 것을 막으려고 노력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특히 국어와 역사 쪽에서 굉장히 많은 활동들을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야 그 정말 그 냉혹한 엄혹한 그런 시기에도 이렇게 이렇게 우리의 어떤 정체성을 지켜내려고 하는 어떤 그런 노력들이 보여지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 1920년대 민족주의 진영에서 주도했던 문맹퇴치운동 있잖아요. 그 문맹퇴치운동을 30년대에도 여전히 주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0년대에서 이어졌던 바로 민족주의 진영의 문맹퇴치운동 30년대는요. 바로 이 뷰나르드운동이라는 모습으로 전개돼요. 이 뷰나르드운동이라 하면 이건 민족 속으로. 여기 러시아어예요. 그러니까 지식인들. 글자라고 있는 지식인들은 민족 속으로 들어가라는 얘기에요. 농촌으로 들어가서 일주일이면 글을 모르는 사람들의 글을 깨우쳐줄 수 있는데 왜 안 들어가느냐. 들어가자라고 해서 이 뷰나르드운동을 전개하는데 이 뷰나르드운동을 전개했던 그 대표적인 언론사. 주도했던 언론사가 바로 이 동화일보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 이 뷰나르드운동은요. 1930년대 초반까지만 활동하고요. 더 이상 활동할 수 없게 된다라는 그런 한계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1920년대 여러분들 물어볼게요. 우리 한글날을 제정했던 조직이 어디다? 어허. 이 정도는 알고 계시라고 제가 이야기하였구나. 조선어 연구회. 1920년대 외에 가, 기아, 날. 한글날 원래 이름. 가, 기아, 날을 제정하고 한글이라는 잡지를 가능했다라고 설명드렸는데요. 그 조선 연구회가 조선어 연구회가 30년대에 와서 이제 이름을 또 바꿉니다. 바로 조선어 학회로 이름을 바꿉니다. 이 조선어 학회에서 활동했던 대표적인 인물을 한번 들어봐라 라고 한다면 최현배 선생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극로 선생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들을 수 있는데 이 조선어 학회가 했던 그 역할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어떤 것을 들을 했냐면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한글 맞춤법 통일안. 한글 맞춤법 통일안이라든지 그 다음에 표준어 제정이라든지 표준어 제정이라든지 이런 어떤 국어와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20년대 조선어 연구회에서 간행했던 한글 잡지 있잖아요. 그 한글 잡지도 여전히 발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어서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제 진짜 중요한 게 있는데 이 조선어 학회에서 꼭 하려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바로 우리말 큰사전 우리말 큰사전을 편찬하려고 했습니다. 편찬하려고 했는데 시도를 했는데 어떻게 됐다? 우리말 큰사전 편찬 시도는요. 쭉 한번 가볼게요. 이게 이제 40년대 라인 넘어가야 된다고 제가 설명드렸죠. 이거 배웠어요. 여러분들 1942년 바로 조선어 학회 사건이 벌어지면서 결국은 실패하게 된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일제가 이게 우리나라 말을 못 쓰도록 하려고 하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우리 것을 지켜내려는 이런 모습들을 지금 일제가 용인하지 않겠죠. 그죠? 결국 우리말 큰사전 편찬은 실패하고요. 광복 이후에 편찬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 국어 쪽에서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시인들이 있어요. 시인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 저항시인 그 다음에 친일시인들이 있습니다. 이 저항시인의 대표적인 시인이 있다면 누가 있을까요? 일제강점기 저항시인의 대표적인 시인 제가 앞에서 1910년대 독립운동 기지하면서 북간도 지역의 명동학교 설명하면서 제가 이 인물도 바로 이 명동학교 출신이었어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누굴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윤동주 윤동주 참 별을 굉장히 많이 이야기했던 그죠? 네 그런 시인인데 윤동주 시를 이렇게 읽다 보면 여러분들 공통적으로 반복해서 등장하는 그런 단어들이 있어요. 그 단어가 뭐냐면 부끄러움이에요. 부끄러움이에요. 그 시대 일제강점기 나의 이름과 나의 글과 나의 문자를 마음껏 쓸 수 없는 시기 쓰지 말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일본 말로 일본 글로 일본 이름으로 쓰고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 그 자기 자신의 내면의 부끄러움을 고발하면서 그 시대의 문제점들을 폭로했던 그런 시들 그래서 윤동주의 시는요 부끄러움이 많고요. 그리고 참회 그리고 반성 이런 단어가 정말로 많아요. 그러니까 그 시대의 벽 그러니까 그 시대의 벽 그러니까 그 시대의 벽 그러니까 그 시대의 벽 그 시대의 벽 앞에서 얼마나 괴로웠는가를 이 윤동주의 시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읽다 보면 눈물이 나요. 여러분들 그 시가 윤동주가 막 진짜 막 적극 뛰어나가서 폭탄 던지고 그랬던 인물은 아니지만 그 시대를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고 아팠는지를 시를 읽으면 알 수가 있어요. 윤동주의 그 시를 통해서. 그죠? 굉장히 그 윤동주가 일본으로 이제 유학을 가야 되는데 40년대 유학을 가려면 여러분 조건이 있어요. 민족말살 통치기였으니까 이 당시에 여러분들 창시개명을 해야만 일본 학교에 입학할 수가 있거든요. 윤동주가 창시개명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윤동주도 창시개명을 합니다. 윤동주 그의 이름은 히라누마 도우주 이렇게 창시개명을 해요. 그의 시를 보면 여러분들 무덤가에 자기의 이름을 써본 이후에 이렇게 지우는 모습이 나와요. 윤동주라는 이름을 쓰고 이 윤동주라는 이름을 쓸 수 없는 그 시대 그 덮어버리는 그 모습 속에서 또 부끄러워하는 너무 아파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참 아파요. 윤동주의 시를 이렇게 천천히 읽다 보면 그 시대로 돌아가셔야 돼요. 여러분 윤동주의 시를 읽으려면 그냥 읽으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일제강점기 바로 1938년 국가총동원법 이후의 시대로 돌아가 보셔야 됩니다. 그 시대를 살던 한 청춘이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괴로웠는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느껴보셔야 됩니다. 윤동주가 있다면 여러분들 윤동주와는 좀 다른 어감이에요. 아주 굉장히 굵어요. 지사적 풍모를 가지고 윤동주가 굉장히 감성적인 어떤 그런 시의 어떤 모습이라면 이 시의는 굉장히 굵직한 저항에 이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육사 이육사는 여러분들 264번이에요. 자기의 그 감옥 번호를 필명으로 삼아가지고 이육사라고 이제 했죠. 이육사의 뭐 절정이라든지 그죠? 뭐 꽃이라든지 크으 꽃이란 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동방은 하늘도 다 끝나고 비 한 방울 나리지 않는 그때에도 오히려 꽃은 빨갛게 피지 않는가 라고 이육사는 이야기합니다. 하늘도 다 끝난 동방 우리나라잖아요. 식민지잖아요. 그곳엔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데 여러분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세상을 상당히 보셨습니까? 절망이라는 얘기죠. 이육사는 여러분 무려 감옥을 17번이나 들어갑니다. 그 17번 들어가는 그 감옥 거기서도 이육사는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아요. 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믿음? 독립 해방이라는 믿음 그래서 그가 선택합니다. 오히려 오히려 해볼 만하답니다. 왜? 꽃은 피기 때문에 어떻게? 빨갛게 아 할 말이 없어요. 야 정말 이 시대를 살던 이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시대는 우리의 그 일제강점기 이 시대는 저항의 역사였고 자랑스러운 역사였구나 라는 이야기를 저는 분명히 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혹자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일제강점기 이제 그만 이야기해라. 일제시대에 일본에 협력하지 않은 사람 어디 있었느냐 그 시대는 다 그랬다. 그러니 반민족 행위한 사람들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마라 라는 이야기를 해요. 어디서 감히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일제강점기 누가 다 그랬습니까? 여기 감옥에 17번이나 들어가면서 저항했던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 어디 감히 일제강점기엔 다 그랬다 라는 말을 하면서 그 시대에 잘 먹고 잘 살면서 일제에 빌붙어가지고 잘 먹고 잘 살던 그 호의호식했던 그리고 그들의 앞에 서서 이 조선인들을 전쟁터에 끌고 나갔던 그 지식인들 그들에게 면제부를 주라고요? 그 시대는 다 그랬으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어디서 감히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이분들 앞에서 그런 이야기 하는 것은 이런 분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히 그런 이야기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번 더 기록을 한 번 할텐데요. 친일 시인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있다면 서정주 글쎄요. 국어 쪽에선 서정주를 어떻게 평가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우리나라 그 민족문학의 어떤 그런 대가로서 이야기할런지는 모르겠지만 서정주는 여러분들 역사학 쪽에서는 그렇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서정주는 친일의 시를 너무나도 많이 남겼던 인물이에요. 이 조선의 청년들을 그 전쟁터에 몰아넣기 위해서 자신의 그 부수로 일제를 위해서 글을 썼던 그런 흔적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명백한 반민족 행위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적어드리는 거예요. 혹시 국어 쪽에서 서정주의 시를 읽으실 때 이 팩트 하나만큼은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라고요. 그 다음에 노천명 뭐 이런 인물들 이런 인물들이 신일 활동을 했다라는 거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분들을 똑같이 이렇게 하얀색으로 이렇게 쓰는 것은 예의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제가 표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국어 쪽에서의 활동이 있었다면 역사 쪽에도 역시 당연히 많은 활동이 있습니다. 자 역사 쪽에서는요 1920년대 10년대 쭉 이어서 계속 내려오면 됩니다. 먼저 민족주의 사학이 있습니다. 민족주의 사학 자 민족주의 사학이라 하면 1910년대 20년대 활동했던 신채호 박은식의 계보를 잇는 그런 학문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민족을 중시하는 그런 모습이죠. 대표적인 인물이 있다면 정인보를 들 수 있습니다. 정인보 민족주의 사학은 이렇게 정신을 강조한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정인보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로 얼 얼을 강조해요. 그리고 이 당시에 조선학 운동을 많이 합니다. 조선학 운동 우리 조선의 어떤 문학 이런 것들을 또는 성과물들을 정리하는 그런 모습들인데 대표적인 게 있다면 바로 다산정약용 문집들을 정리하는 여유당전서 이런 것들 이런 민족주의 사학이 바로 우리의 것들을 정리하는 그런 모습들이 30년대 이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30년대 또 실증주의 사학 이라는 게 있어요. 이 실증주의 사학이라 하면 이거는 이제 말 그대로 어떤 민족주의는 역사의 어떤 역사가 어떤 해석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증주의 사학은 그걸 거부합니다. 해석 들어가지 말고 있는 그대로 역사를 이야기하라 라고 이야기하죠. 사실은 이제 일제강점기에 우리가 지금 억압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어떤 그 관점이 들어가지 않고 그저 있는 그대로의 역사를 이야기하라. 그 있는 그대로의 역사는 누구의 역사인데 일제가 의도한 그 역사 아니야? 비록 역사가 해석이 들어가진 않았지만 그 행위 자체가 일본을 위한 건 아니야? 라는 비판을 받기도 해요. 어쨌건 이 실증주의 사학을 이끌었던 대표적인 인물이 이병도 이병도 이 라인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 이병도가 주도가 되어서 만들었던 학회가 있어요. 그 학회가 바로 진단학회 가 있고 여기서 이제 발행했던 학보가 바로 진단학보라는 게 있다. 라는 것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30년대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될 그런 사학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 사회경제사학이다. 라는 겁니다. 앞에도 좀 봤지만 역사 쪽이긴 하지만 이렇게 사회주의의 영향을 받은 그런 학문입니다. 이 사회경제사학의 대표적인 인물을 한번 들어봐라. 라고 한다면 백남운 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백남운 이라는 인물이에요. 백남준 아니야. 백남운이야. 백남준은 저기 뭐냐 비디오 아티스트고 백남운 사회경제사학의 사회경제사학은 사회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유물사관 유물사관의 핵심은 뭐냐면 이게 이제 사회주의 쪽 어떤 그쪽의 어떤 모습들인데요. 유물사관의 핵심은 뭐냐면 이런 키워드들 여러분 들어오면 무조건 이건 사회경제사학이에요. 역사는 발전한다는 거예요. 역사는 발전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법칙이라는 거예요. 법칙. 법칙에 의해서 역사는 발전한다. 예를 들면 인류발전단계가 원시공산주의 출발해서 고대노예제 중세봉건제 그리고 근대자본주의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이렇게 발전해 간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어디나 다 마찬가지라는 보편성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보편성. 그래서 이런 이 백남운의 사회경제사학 같은 경우는 어디에 영향을 미치냐면 당시 식민사관이라 할 수 있는 당시 식민사관이라 할 수 있는 정체성론 이라는 게 있어요. 정체성론 우리 역사가 우리 조선의 역사가 발전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이 조선의 역사는 일제강점기 식민지가 되면서 식민지 근대화론이 되면서 우리는 서서히 변화해 나갔다. 너희들은 원래 능력이 없는 민족이었기 때문에 일본한테 감사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정체성론이거든요. 근데 그걸 깰 수 있는 왜냐면 어느 나라나 일본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다 발전하는 건 다 보편적인 거니까 이러면서 이제 정체성론을 비판하는 그런 모습들도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됐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 사회주의자들이 1920년대 신간회 결성에 앞장선다라고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근데 신간회가 31년도에 해소됩니다. 해소되면서 이 사회주의자들은 더 이상 합법적 공간에서 활동하기가 어려워져요. 일찍 가만 놔두질 않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 사회주의자들은 어떤 활동을 하냐면 혁명적 조합활동 지하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하로 지하로 혁명적 조합활동 혁명적 조합활동 속에서 지하로 들어가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특히 30년대에 여러분들을 주목해야 될 노동자 투쟁이 하나 있습니다. 그 노동자 투쟁이 뭐냐면 바로 이 강주룡 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강주룡 여성이에요. 이 강주룡 이 여성이 평양 을밀대 이 을밀대에 올라가요. 올라가서 그 꼭대기 위에서 농성을 벌입니다. 이게 바로 31년도에 보여줬던 강주룡 을밀대 고공 농성 사건 이라는 거예요. 여성이 그 저 을밀대 지붕이 올라가지고 투쟁을 하는 거예요. 31년도에 여성이 여러분 요즘 왜 노동자들이 왜 그 크레인에 올라가서 시위하는 모습 있잖아요. 그 모습의 첫 출발이 여기에요. 최초입니다. 최초 최초 고공 농성 사건의 최초의 모습이 바로 여기서 등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 당시에도 이렇게 일제에 맞서서 투쟁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 노동자들의 모습들이 이렇게 나타나기도 했다라는 거 참 이게 30년대인데 국내에서 민족 말살 통치 정말 일제가 어마어마하게 찍어놓은 상황 속에서도 많은 활동을 하고 있구나 라는 걸 느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36년도에 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건 좀 해외입니다. 해외 해외 저쪽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공간이 이렇게 있으니까 어디냐면 배들린 배들린 1936년도 배들린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때가 올림픽 배들린 올림픽 와우 여러분 이 올림픽의 꽃은 뭐죠? 마라톤 마라톤에서 우리가 우승을 해요. 대박 여러분 나는 마라톤에서 우리가 우승한 사례인데 내가 태어나서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때 우리가 우승을 합니다. 그 인물이 바로 손기정 선수예요. 이 손기정 선수가 우승을 하는 손기정 선수가 우승을 하는 마라톤에서 와 엄청나죠. 엄청나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가 우승했지만 식민지잖아요. 그죠? 어떤 국기를 달고 뛰었을까? 일장기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그 분노했던 몇 신문사들이 시상대 위에 올라간 이 손기정의 그 일장기를 지워요. 몇 어떤 특정한 어떤 신문사 하나만 있는 건 아니고요. 또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을 때 그 신문사가 바로 이 브나르드 운동을 전개했던 신문사라고 해서 동아일보라고 우리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아일보 일장기 일장기 말소사건도 30년대에 있었다. 아 정말 30년대는 여러분들 그 엄청나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다양한 어떤 정체성을 지켜내려는 그런 노력들이 이렇게 있었구나. 야 이 엄청 무서웠던 시기인데 이게 가능했구나. 이분들 왜 이랬을까? 아 진짜 너무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금 30년대의 활동이었고요. 이제 40년대 40년대에서 배운 거예요. 배운 거 잠깐만 한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